하나, 둘, 셋! 와... 진짜 완전히 영화처럼 나오는데? 와... 눈... 23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라이딩입니다. 눈은 아주 그냥 오지게 옵니다. 너무 아름다운데 넘어질까봐 지금 영상을 잘 보시고 있습니다. 역시 대단해! 아... 너무 멋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형님. 아... 너무 멋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형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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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릉미 임도 이렇게 눈올때 온건 처음인것 같아요 눈이 쌓였을때는 와봤는데 뭐라 그러지? 약간 동화속 그런 배경화면에 들어온것 같습니다 괜찮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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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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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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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멋있다 아유 난 놀라운데 우와 대박이야 우와 강활하다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대박이다 individual 으오 coupe 아 뼈다 야 대박이다 앞사람이 간 길을 그냥 똑같이 따라가야 되나 오 멋있다 잠깐만 잠깐만 스톱 스톱 앞에 가서 찍어줄테니까 와 좀만 기다려봐 제가 앞에서 내려가는 것만 찍어줄게 좀만 빨래 좀만 빨래 객사 오겸게 되스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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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위험해요. 네,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천천히. 와, 기분 멋있다. 네, 천천히. 쟤는 되게 멋있어. 오, 되게 추워. 오, 괜찮아요? 카메라 돌리니까 너무 멋있었어. 카메라 돌리니까 너무 멋있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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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위험하다, 여기. 진짜. 오, 오. 와. 오. 오. 지금 그 노래가 생각합니다.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여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꽁꽁꽁. 영어 같아요. 너무 좋아. 아, 아. 조용히 먹어줘야. 아, 아. 아. 네, drummer가 저넘까지 다 Lucba Pat, 맞아요. 야, 나의 그녀. 흥분거리는 해외이. 네. 2003년이 지나갑니다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하고 위험하게 되어서 다운 영상 많이 못찍었는데요 제 영상에 많이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같이 함께 라이딩 하셨던 분들 독수리 회장님 그리고 별레MTV 멤버들 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다운 하면서 되게 조용했어요 뭐랄까 눈이 왔는데 너무 고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 보면서 다운하면서 우리 치토스 새로 가입하신 그분이랑 그런저런 삶의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2003년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얘기 다 나누고 싶지만 나누면 너무 길어지고요 가장 기분 좋았던 게 내가 하고 있는 새로운 일들 잘 될 수 있었던 거 그 안에서 많은 분들 단지 일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 응원해주시고 같이 호흡할 수 있었던 게 참 좋았고요 그리고 제 딸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 냈던 거 서울대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잘 나가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라이딩처럼 또 새로운 환경들이 펼쳐지고 그걸 이겨놨을 때 또 즐거움이 있고 또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려움도 있고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밭에서 이런 얘기들 같이 잠깐 나누면서 짧게 엔딩 합니다 어 위험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풍경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친 눈밭 풍경 2003년도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2004년도에도 2023년 모두 수고하셨고요 2024년에도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탑 동상은 그만 찍고 싶었는데 너무 멋있어 배우고 하하하핫 라 frank 등장 뉴리드 Advent 으하하핳 우와 elles 이거 끼고 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식 Motors 틱 자꾸 지금 다ärt기 nämlich 그렇다고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와아.. 멋있다 와아 너무 이쁘다 안 찍을 수 없어요 와아..이 쌓인 눈을 밟으면서 라이딩 하는구나 이어지는 대화들 낭만적입니다 남자들끼리 있어도 이렇게 낭만적일 수 있구나 어우 진짜 대박 스노우인데요 그냥 크댄스노우가 아니라 아아..끝 아아..끝 아..끝 그러니까 지금 오면서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주문 받은 거 될까요? 네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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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